카멜론산 카멜론 남서쪽에 있는 서아프리카의 최고봉 높이 4070m 기니만을 바라보며 솟아있는 완전히 고립된 화화산으로 대부분이 열대우림으로 덮여있으며 남서쪽 기슬계에서는 연평균 강수량이 9957mm에 이른다. 경사가 완만한 곳에서는 코코아, 고무, 기름여자 등의 재배가 활발하다. 1909, 1922, 1954, 1959년에 대폭파란 기록이 있다. 구성, 낙은의 구석구석 여행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한글자막 by 박진희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